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상담이 유용성입니다.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성이 진행되거나 또는 근시가 있는 사람에게 검은 실 같은 모양이나 점 같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비문증입니다. 비문증은 막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치료를 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지내면서 변화가 되는지 관찰하고 변화 시에는 막막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크게 걱정하거나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비문증이 심해지거나 번쩍이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 막막전문인을 찾아 질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